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V영어의 김지영이고요. 지금 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방금 전까지 해설 강의를 좀 완료를 하고 보이시죠? 네. 이건 제 습관입니다. 일단은 시험 끝나고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제 스스로가 스스로 말로 뱉으면서 해설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또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얘들아. 그리고 나서 이 느낌을 총평으로 드리는 게 제일 낫지 않은가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수업을 다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얘들아. 뭔지 알지? 요런 피우지 말자.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설마 이거 있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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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겠어? 여기겠어? 뭐 이런 거 도표 문제 네. 그런 거 2번 설마 빈칸 문제 모르면 1번으로 찍으라고 그러던데 설마 36번의 순서 배열 문제 에이 내가 잘못 읽은 건가? ACB 1번 문장 삽입은 너무 빨리 나오면 안 돼. 1번과 2번은 너무 빨라. 어? 근데 웬걸? 2번. 38번 정답. 아 어휘 문제는 너무 밑줄 5개 어휘 문제 중에서 너무 빨리 나오면 안 돼. 어허? 42번 정답 2번 너무 빨리 나왔죠. 그냥 요령 피우지 말아 얘들아. 이건 심지어 어디까지 해당이 되냐면 어... 빈칸 문제에서 제가 너무나도 소리 지르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요령 피우다가 특히 문제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서도 조차도 어떤 발취독 같은 걸 하시거나 전 개인적으로 정말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평가원이 시키지 않는 건 하지 말라고. 평가원이 뭐라 얘기했냐면 요령을 가지고선 문제 풀이가 힘들다라고 본인들이 말했는데 아직도 그러한 다양한 요령 안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 아니야. 이번 시험에 느꼈잖아 얘들아. 쉽지 않았잖아. 대놓고. 그치? 쉽지 않았잖아. 그랬잖아 여러분들. 빈칸의 시대가 다시 올지도 모르겠다? 네. 그 시대가 조금씩 오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세요. 요령 피우지 말자. 요령 피우지 말자. 두 번째 EBS요. 제가 EBS를 지금 어떻게 썼냐면 EBS 연계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 얘들아. 화룡이라고 썼어. 이건 제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EBS를 수없이 많이 보면서 연계바를 느낄 수도 있지요. 어? 어디서 봤던 듯한 느낌인데. 이거 다가 아니고 본 적이 있는 듯한 그 느낌. 어?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읽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어느 정도 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는지. 있을지언정. 그 소재의 연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의 글 읽기가 완벽하게 잘 됐다라고도 보지 않아. 안아.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요. EBS를 연계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요. 활용을 하라는 건. 이 연계 교재라고 쓰기도 참 이제는 좀 안타까워졌죠. 연계 교재로. 유형별로 나는 어떤 식으로 문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풀. 이거 적용 및 복습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됐지 얘들아. 그러면 유형별 문풀을 할 줄 알아야 이걸 적용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유형별로 예를 들어 주제 제목 요지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빈칸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순서 삽입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기본적 세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강조를 참고하세요. 그거는. 어떤 선생님 수업을 참고하시든. 아니면 제 수업으로 치면 V 유형 독해를 일단 세팅을 하시고 EBS는 그거 적용하는 용어로 쓰세요. 됐지 얘들아. 제가 뭐 EBS 관련된 제 수업의 OT나 V 유형 독해의 수업의 OT에서도 이거 말씀드린 부분 또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후작업인데. 얘들아. 이러지 말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라도 아 이거 왜 틀렸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 부분을 해설강의 보고 딱 아 이래서 틀렸구나. 이래서 이게 정답이구나. 그거 그만. 제발 사후작업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너 냉정하게 단어는 제대로 됐니? 아니 양심에서 손을 얹고 아 왜 배운대로 안 됐지라고 말을 하기 전에 단어 진짜 제대로 알았니? 문장 단위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제대로 해석은 할 수 있었니? 이거 체크하시라고. 근데 내가 이걸 체크하라고 한다는 건 뭔 소리냐면 단어와 문장이 다 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네가 된 것과 애매한 것과 안 됐던 것들을 체크하시고 이걸 돼야 되는지 애매하도 되는지 몰라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필터링을 빨리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 제 수업에서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야 여긴 몰라도 돼. 여긴 해야 돼. 라고 언급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 먼저 체크해 놓고 저 사람이 해석항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기다려. 알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빨리 버려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를 체크 먼저 해놓고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괄호 끄면 안 되는데 세 번째로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그때서야 얘기합시다. 그리고 나서 글의 전반적인 조감을 제대로 했는지를 얘기합시다.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해설 강의 들으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걸 안 하신 상태 그러니까 이걸 1번하고 2번 과정을 안 하신 상태에서 이걸 하시겠다. 그럼 자꾸 여러분들은 아 저래서 틀렸구나 하고 끝 너는 뭐가 부족한지를 네가 얘기 안 한다니까. 제가 이걸 해봤어요. 여러분들아 시험 끝난 바로 다음 날에 제가 시험지 들고서 많은 친구들 셀기숙 보고 있니? 아무튼 기숙학원 친구들한테 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웃기는 게 처음에 이 친구들의 질문은 항상 3번과 4번을 질문을 해. 저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었어요. 근데 내가 야 너 이거랑 이거 나랑 한번 체크해보자. 하고 한 땀 한 땀 한 땀 체크를 해보잖아. 막상 결국 단어와 문장 해석의 문제인 경우가 제일 많아. 자꾸 그거는 도웨이 시한 상태로 어떻게 푸는 거야? 어떻게 푸는 거야? 너 그럼 다음 시험에서 또 똑같다니까. 제발 이거 하고 해설강의 가자.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왕 해설강의 들으실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문제의 번호들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의 번호들은요. 다만 제가 좀 세게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좀 표시를 좀 더 해볼게 얘들아. 21 네 꼭 봐. 꼭 봐. 그냥 봐. 22번 이거 되게 쉬웠거든. 근데 봐. 내가 잔소리 많이 해놨어. 솔직히 원래 23번과 24번에서 좀 어려운 내용 나올 줄 알고 제가 좀 막 기대했었는데 요번엔 되게 평이하게 흘러갔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걸 더 봐. 왜냐면 나중에 어려워지는 경우일 때를 제가 산정해서 상정해서 얘기를 좀 잔소리를 해놨어. 됐지? 나머지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업법. 네 봐. 업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고민이신 분들은요. 여기서 제가 그냥 확정해서 얘기해놨으니까 한번 봐. 요기는 문풀보다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놨어요. 어 30번? 어 이건 그냥 뭐 표현하시면. 이번에서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어딜까 얘들아? 아 요기. 누가 뭐래도 요기. 지금 아마 제 해설 강의가 지금 대량 뭐냐면 한 3시간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다수를 요기다 갖다 썼습니다. 빈칸의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어 얘들아. 다시 올 수 있어. 엄청 시간 투자 많이 했으니까 꼭 여러분들 챙겨보시고 제가 잔소리도 매우 많이 해놨으니까 제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으시고 다음 시험 대비합시다. 이것도 뭐 별표 두 개. 뭔지 알지 여러분들아. 정답 1번 아닐 줄 알았다. 뭐 됐고. 요기에서도 제가 별표 3개 다 해놨어요. 제가 잔소리 많이 해놨어요. 어떤 행동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 맨날 왜 네가 고른 선지는 정답 선지 옆에 근처에 있냐고. 왜 내가 문장 삽입을 3번 고르면 정답은 2번에 있고. 정답 선지 4번을 고르면 정답은 5번에 들어가 있냐고. 그걸 깨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 얘기해놨습니다. 41번, 1, 2번은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고요. 알겠지 얘들아.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좀 끝을 낼게. 자 일단 그래요. 이번 시험은 상대적으로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그러나 두 가지의 가능성이 더 열려있어요. 이것도 그냥 제 뇌피셜인데 나름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빈칸의 시대가 옳지도 모른다는 얘기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불혹이야. 빈칸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이번 시험의 빈칸은요. 네 문제 중에서 솔직한 얘기로 진짜 빡세게 어려웠던 건 제가 봤을 땐 31번과 34번. 근데 나머지 두 문제는 정답률 50% 때에서 왔다 갔다 해. 근데 옛날에 상대평가 때 시대 때에는요. 빈칸 문제 네 문제 다 빡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에 너의 기준을 맞추지 말고 빈칸은 좀 더 공부하자.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여기 들어가 봐. 알겠지 얘들아. 빈칸 지금부터 연습 매일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뒤통수 크게 맞을 거라고 난 봐요. 두 번째. 데이 파악이요. 이거 현재의 기준으로 맞추시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이번에 23번, 24번 이거 너무 쉽게 나왔어. 안 그럴 거라고 산정하자 얘들아.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자고. 더 어려워질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21번, 2번을 보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 방식으로 이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큰일 날 수도 있어. 연습해야 돼. 자,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전 이번 시험을 통해서 딱 그냥 딱 한 가지. 요령 피우지 마시고 잡깃을 부리지 마시고요. 정면 승부하셔서 매일매일 하세요. 영어 반영 비율이 올라갔다는 거 아실 거고요. 이제는 분명 난이도 조절이 있을 거라는 거 아실 거고요. EBS 연계 사람마다 너무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좀 더 저물어 갈 겁니다. 더욱더 체감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 요령 피우지 말고 정면 승부를 하는데 그 방법은 해설 강의 통해서 일단 맛을 보시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강조해서 만나든지 하면 되겠죠. 네, 됐죠? 일단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았고요. 저는 해설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